안녕하세요 우주TV의 티놈 샤인 저희가 오늘 열어보게로 또 만났습니다 오늘 열어볼 게임 푸드체인 거물입니다 들어보셨나요 게임? 네, 들어봐 들어봐 오늘 이 게임을 개봉을 좀 해보고 어떻게 구성품들이 담겨져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샤인군이 언제나 개봉 담당 좀 독특한 점이 있죠? 박스 뒷면이 지금 마목도 안 써있어요 저희가 뭘 지운 건 아니고 박스가 원래 뒷면이 하얗다 오, 어려운 게임으로 알고 있는데 웨이트 4장대 정도의 게임이거든요 이 컴포들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와우, 모양이 오, 콜라 역시 콜라는 레드 게임은 뭐죠? 네오네이드 아, 에이드 오, 잘 표현했다 그다음에 피자 오 형체를 살린 컴포넌트 그냥 나무 큐브로 줬을 법 싶은데 그다음에 카드들이 오, 카드가 엄청 많아요 오, 돈 오, 펀칭보드들도 하나씩 볼까요? 잘 살렸다, 근데 한 번 복고는 복고대로 느낌을 잘 살렸네 마을 보드들이죠 이 보드에다가 가게들을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드들이 여러 개가 있어서 랜덤으로 계속 만들 때마다 바뀌는 리플레이성을 강조했죠 업무 중 숫자 타일 이게 마케팅 타일 그래서 마케팅이 이제 보면은 여기 있네요 이렇게 목의 광고판 그다음에 전단지 뭐 이렇게 종류별로 예, 구성품 이게 끝입니다 뭐 카메라를 들었는데 지금 찍은 굉장히 뻘찜하네요 그런데 이제 요게 플러스로 짜잔 좋은 게 구성품 안에 오그나이저가 담길 수 있게끔 제작이 됐어요 한 번 넣어볼까요? 정확하게 이렇게 딱 노킹알 노킹 잘해야 돼, 이거 괜히 조이 아니면 우리 하지마 우리 너 굳이 안 넣어도 돼 오오오 이렇게 지금 딱 배면은 딱 맞죠 여러분 열고 여기에다가 이제 카드들을 세팅을 하면 되는 겁니다 펀칭을 해서 정리까지 한 번еныja 구성품 현대적인 방식의 볶고적이면서료 훌륭한 게임 주사위에 이구처인가 여기에 이렇게 파일이 딱 들어가네요 옆에 이렇게 손 넣는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신기한 게 flower Eyesもの 조립이 되어서옵니다 완전픽니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 다 지금 풀칠이 된 채로 왔어요 이대로 오자마자 바로 쓸 수 있는 세 개 세 개 돈도 이게 지금 딱 두 더미 나눠서 넣을 수 있게끔 십 오 십 이렇게 딱 나눠져 있네요 깔끔하죠? 계란 딱 맞고요 좋습니다 정원들 잘 만들었다 이것만 네 또 재료만 그렇게 빠져 자원트레이라고 해서 이것만 빼서 이대로 쓰면 되는 거네요 지퍼백을 풀어놔도 되겠네요 그냥 자 그리고 비닐백은 니가 갖는거지 아아아 꼴꼴꼴꼴 꼴꼴 이 암노도 시작할게 넘네이드 좀 빗고요 확실히 오버나이즈가 있으면 마음이 좀 편안한 느낌이 있어요 게임을 바로 이렇게 시작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뚜껑을 닫고 하나씩 넣고 줌버튼을 넣고 오케이 뚜껑까지 닫으면 높이가 와 딱 맞다 어 안 튀어나왔어요 괜찮습니다 게임 구성과 오버나이즈까지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또 다음에 또 재미있는 게임 들고 찾아오도록 하죠 지갑만 되면 바로 가고 싶은데 아 그러니까요 지금 연김에 우리 한번 또 달려보고 싶은데 언젠가 저희 게임의 느낌을 담은 영상을 또 한번 찍어보도록 하죠 그러면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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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